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화의 라면승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번 시간에 파트 7, 구문독교 파트 7에서 개념 진도를 나갔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트 7에서는 시제에 대한 해석 방식에 대한 것을 좀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떤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를 같이 한번 문장들로 좀 짚어보면서 해석을 해봅시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을 파트 7을 한 것을 전부 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해석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진행에 대해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채점이 되고 그 채점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주지만 이게 왜 틀렸고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또는 두 번 세 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쌤은 꼭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여지가 없이 그냥 쌤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 적기만 하고 있거나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을 그냥 찍찍 끊고 고치는 것만 하고 있다면 단순히 조금 단편적인 수업이 될 수 있어요. 하니까 항상 쌤이 해석에 대해서 체크해주고 할 때 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틀렸는데 이게 내가 왜 틀렸구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꿔나가야 되는구나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봅시다.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 완료 시제에 대해서 특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완료 시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종류에는 해석은 해왔다 또는 뭐뭐 한 적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기본 방식이라고 했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더 이상의 구분은 굳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완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완료도 head pp 형태로 생겼으며 이것의 해석 방식 또한 뭐뭐 해왔었다 그리고 여기서 뭐뭐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두 개 이상의 해석 방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하고 완료해석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했고 메인은 이게 아니었죠. 이거 말고 이건 기본이고 이거 말고 이것이 다양한 다른 형태와 복합적인 형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꼭 알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는 기본 형태였던 거 I have leave 해서 have leave, had leave 이렇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살아왔다 또는 살아왔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 봤었습니다. 복합형 때 복습 한번 합시다. 총 세 가지 내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완료시제와 현재 진행형이 합쳐졌을 때 이거는 완료시제 have pp에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가 합쳐지면서 이 비동사가 pp랑 합쳐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탄성한다고 했냐면 been이 탄성하죠.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이 해석은 뭐 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어요. 이 끝에 ing가 붙은 걸 신경쓰라 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been이 나왔다. 그럼 뒤에 뭐가 있는지를 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우리는 만들어 오는 중이다. 너는 보아오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could까지 없었을 때 봐오는 중일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완료시제는 수동태와도 같이 합쳐질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파트 8에서 8에서 수동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배울 건데 수동태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습니다. have pp 완료시제에다가 수동태 동사인 비동사 플러스 pp를 더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가 탄성한다고 했었냐면 have been pp의 형태가 탄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been pp는 우리가 항상 뭘 보라 했죠? been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뒤에 뭐가 오는지 보라 했고 뒤에 pp 형태가 온다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ave pp의 해왔다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의 되다가 합쳐져서 어떻게 어떻게 되어왔다 또는 어떻게 어떻게 해줘 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have been asked 요청을 받아왔거나 또는 요청되어 왔다라고 해석한다고 했고 이 책은 읽혀져 왔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두 번째 형태였고 세 번째 완료시제와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동명사와 합쳐지는 거였어요. 앞에 두 가지는 진행형과 합쳐지든 수동태랑 합쳐지든 어쨌든 동사예요. 문장의 동사인데 지금 이것은 완료시제에다가 동명사가 합쳐져가지고 이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명사 우리 파트 1에서 했던 거 복사해 봅시다. 얘는 동사입니까? 아니죠. ing 붙여서 명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역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완료가 또는 과거 완료가 어떻게 합쳐졌는지 특히 현재 완료가 어떻게 합쳐졌는지 형태를 봅시다. have pp였고 동명사는 비동사가 없이 ing였어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합쳐졌을 때 원래 비동사랑 pp를 합쳐져가지고 뭔가 bin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pp에다가 ing를 못 붙이잖아. 왜냐하면 pp 자체가 이미 변형된 건데 거기에 ing를 어떻게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ing가 pp에 붙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는다? have에 붙는다. 그래서 have에 붙어서 어떻게 형태가 나온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having pp였어요. 그렇죠? having pp. 이렇게 형태를 가진다고 했고 이 형태를 가지는 것은 동명사입니다. 결국엔 알겠죠? 완료시제를 담고 있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메인은 동명사예요. 이 전체 풀로가 뭐라고? 동명사라고. 자, 그럼 part1 해석할 때 우리 배웠던 거 복수해 봅시다.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 ing가 문장 맨 앞에 왔다. 구분해 줘 왔죠?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왔다면 뒤에 쓱 바늘에 동사 있다. 동명사네. 하는 것.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문장 맨 앞이 아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는가? 봤을 때 ing 앞에 동사가 나오네. 또는 전시사가 나오네. 바로 나와야죠. 하는 것. 나와야죠. 맞죠? 그래서 그거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동명사입니다. 이 하나의 덩어리로. 근데 얘네들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온 것입니다.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동명사의 형태에 현재 완료를 뿌렸다. 또는 완료시제를 뿌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해왔다는 개념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온 것.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문 볼게요. Thank you for having developed 해서 고맙습니다. 너에게 가진 것에 대해서 또는 가진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뭐 해온 것에 대해서? having BP. 발전시켜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밑에 사람들은 are afraid. 두려워한다. of having sin. 가지는 것에? 아니죠. 맞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having 다음에 뭐가 왔는데 BP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having BP로 덩어리로 생각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 온 것을 너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완료시제와 동명사가 합쳐진 형태이고 이 형태, 세 번째 형태는 상당히 제일 까다로워요. 제일 까다롭고 가장 잘 안 나오면서도 한 번 나오면 해석을 탁! 막히게 하는 그런 복변 같은 존재. 같이 봅시다. 구체적인 예문 같이 보면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살펴봅시다. 네. 보겠습니다. 294번. The rising cost of food에서 이거는 예문에서 한 번 했던 겁니다. 저번 시간 우리 개념 수업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하나, 둘, 셋 문장 정도 했었죠. 맞죠? 그래서 이 문장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볼게요. When I finished. 여기서부터. 297번에 보면 내가 had finished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해왔었다라고 한다 했죠? 내가 마무리 해왔었을 때 그 일을 I went out for a work. 그래서 나는 나갔다. 걷기 위해서. 맞죠? 간단한 해석이었고 298번 The teenagers would have had 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한 번씩 쌤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쌤 have랑 head랑 어떻게 동시에 나와요? 연속으로 have, head가 말이 돼요.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음 have의 pp 형태는 head입니다. have라는 동사 가지다라는 동사의 pp 형태는 head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깨놓고 보면 have pp인 거예요. 맞죠?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를 현재 완료 시제로 쓴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 have가 두 개 나와요?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가져왔답니다. 근데 would가 합쳐져서 가져왔을 것이다 해야 되는 거죠. 10대들은 가져왔을 것이다. 훌륭한 여름을 at the beach. 우리 해변에서. 맞죠? 다음 99번 볼게요. we have learned 우리는 배웠다가 아니라 배워 왔다. what이 나왔는데 자 이거 봅시다. 우리 접속사 내용 앞에 명사가 없고요. 이거는 what이고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뭐 뭐 어떤 뭐 뭐 하는 것 되죠. 맞죠? 우리는 배워 왔다. what works 여기서 주어가 없이 나왔어요. what은 주어가 없이 해석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work의 뜻이 뭘까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work는 동사잖아 얘들아 그래서 work가 여기서 뜻이 뭘까 일하다일까? 근데 지금 봤을 때 일하다 라고 했을 때 이상할 거예요. 일하는 것 말이 안 되잖아. 작동하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가장 적합한 거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배워 왔다 작동하는 것을 그리고 definitely 분명히 what doesn't 자 근데 doesn't 뒤에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생각했습니다. 앞에 썼기 때문에 뒤에 안 씁니다. 맞죠? 방금 what works 라고 했잖아. 작동하는 것 이라고 했잖아. 그럼 뒤에는 doesn't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work가 있었겠죠.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배워 왔다 작동하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what 해석한 것 파트 2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거 다음 거 볼게요. 300번 it had been a hot sunny day 에서 여기서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이 헤드빈이 나와서 어 빈 나왔네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빈 뒤에 뭐가 나오는 거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ing도 아니고 pp도 아닌 hot sunny day 가 나왔어요. 아 이건 뭐지 이래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건 있었어요. 헤드빈 또는 헤드빈 뭐든 뒤에 장소 표현 나오면 가본적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있어 왔던 거니까 비동사가 있다는 뜻에서 있어 왔다는 뜻이니까 거기 가본적 있고 가봤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장소 표현도 아니야. 뜨거운 여름날이야. 이건 이래 되는 거죠. 맞죠? 이럴 때는 쌤이 항상 얘기하는데 빈 뒤에 그냥 명사가 나왔고 장소도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쌤은 비동화 원래 원형일 때 무슨 뜻이었을까를 생각을 꼭 해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헤드빈 과거 완료를 빼버리자고 한번. 그건 뭐였겠니 얘들아? It was 였겠죠. 그래서 It was a hot sunny day 였겠지. 그렇게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끝이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특별하게 해석되는 게 없었어. 원래 was 였다면. 근데 그게 그냥 뭐로 바뀐 것일 뿐입니까?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로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빈을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니? 해왔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뜨거운 여름밤이다가 뜨거운 여름밤 이어 왔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the air 공기는 was heavy 무겁고 and still 고요했다. 이래 되는 거죠. 다음 301 I will have seen 여기서 see 보다죠? 그거를 have seen 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봐왔다. 근데 will 봐왔을 것이다. 나는 봐올 것이다 그 영화를 twice 두 번 만약 내가 본다면 그 영화를 on TV TV에서 this evening 이번 저녁에 맞아. 내가 이거 한 번 더 보면 두 번 보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 we had been homeless 해서 homeless가 단어 뭔지 모를까 봐 혹시나 이거 homeless는 당연히 노숙자나 집이 없는 걸 말이죠. 맞죠? 그래서 그는 had been homeless 해서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been 나왔는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ing 나왔어요? 아니죠. pp 나왔어요? 아니죠. 장소 표현 나왔어요? 아니죠. 맞죠. 집이 아니라 집이 없는 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장소 표현도 아니죠.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어 씨 이거 뭐야? 이 생각이 되죠. 맞죠. 그럴 때는 had been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내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 했죠? 그냥 비동사 원래 형태일 대로 한 번 돌려보라고 갔어요. 완료 시제를 빼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he was homeless 예요. 맞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대로라면 그는 노숙자 또는 노숙자 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음 질문 아 그는 노숙자였다가 완료 시제인 해왔다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는 노숙자여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 더 의미가 첨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는 노숙자여 왔다 since 여기서 wife에서 그의 wife 아내가 죽은 후로 about a decade ago 대략 몇 년 여기서 about은 항상 시간이랑 같이 쓰일 때 뭐 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략 약 이런 뜻을 가집니다. 대략 10년 전에 이렇게 되죠. 이거 뭐 어버 체크 좀 해놓으세요. 간단하게 다음 303번 나는 항상 이거 보세요. 이거 항상 틀리는 부분인데 자, 봅시다. always 나갔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어동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나는 가진다. 끝. 그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wanted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완료 시제 어떻게 생겼다고 했었습니다. have had been 이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have든 had든 뭐 had든 뒤에 been 같이 해서 have been 또는 미안 had pp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pp랑 have 사이에 공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빈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 또는 그냥 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ortunately unfortunately definitely actually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 have랑 pp 사이에 또 빈도 부사 always often seldom 뭐 여러가지 빈도로 나타내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덜 자주 이런 빈도로 나타내는 것들도 이 have와 wanted have랑 pp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pp를 생각하지 못한다. 항상 눈을 진짜 무슨 경주마처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나는 했으면 뒤에 이 정도까지는 눈에 들어오잖아.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always 그냥 항상 이란 뜻의 부사일 뿐이고 빈도 부사일 뿐이고 have wanted 가 한 묶음의 동사로서 현재화하려구나 형태분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해왔다 to move 움직이는 것을 in the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food sales 음식 판매의 이렇게 되죠. 다음 볼게요. 304번 보겠습니다. The snow will have disappear 눈은 사라자 봅시다. 이거 have 가질 것이다 아니죠. have disappear disappear 피어리 사라지다 라는 뜻이니까 사라져 왔다 라고 해야 되죠. 사라져 왔을 것이다 저 일 때문에 눈은 사라져 왔을 것이다 before the end 끝나기 전에 March 제니어리 페이비어리 마츠 3월 이제 왔죠. 다음 305 It has been raining 자 읽어봅시다. 비니 나왔어요. 내가 뭐 보라 했니? 뒤에 보라 했지. 아 연지 나왔지. 그러면은 비가 오는 중이 왔다. 맞지? 비가 오는 중이 왔다. Since I came 내가 오기 전까지 Here 여기 3일 전에 그러니까 내가 3일 전에 오늘부터 지금 계속 비가 왔다는 계속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306번 I have been watching 자 비는 나왔으니까 뒤에 ing 나왔네요. 그래서 해오는 중이다 나는 봐오는 중이었다 TV를 For 3 hours 3시간 동안 When he arrived 그가 도착했었을 때 이렇게 되죠? 다음 307번 Advertising 자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뒤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라고 했죠? 동명사 광고는 또는 광고하는 것은 Has become 현지어 하려니까 되어왔다 A necessity 필수 요소 또는 필수품이 In everybody's daily life 일반 모든 사람들의 일상 삶에서 이렇게 되죠? 맞죠? 308번 Perhaps 아마도 They would have seen 그들은 자 Have seen 이니까 봐온 건데 우드까지 합쳐서 봐올 것이다 기회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네요 That이 나왔네 대답의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Opportunity 맞죠? 그럼 뭐라 했지? 꾸며주는 애라 했지 그럼 뭐라 했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했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기회가 뭐냐면 They otherwise missed Otherwise는 체크 좀 해놓읍시다 Otherwise는 부사로 써요 여기서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마도 그들은 봐올 것이다 기회를 자 그 기회가 뭐냐면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missed 놓쳤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 봤다면 안 만났다면 놓쳤을 기회라는 거죠 맞죠? 그럴 때 쓰는 게 우리 Otherwise 이거는 Otherwise 해석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체크 좀 해놓읍시다 다음 More specifically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researchers 연구하는 사람들은 Have found 발견해왔다 On effect 어떤 효과를 그룹의 polarization 그룹 양극화 양극화는 극이 딱 떨어지는 거라 했잖아 우리 북극 남극할 때도 polar 라는 말을 쓰죠 맞죠? 그래서 극인데 갈라져 있다는 말이에요 양극화는 다음 보겠습니다 310번 The workshop 우리 워크샵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워크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연수를 받는다든지 뭔가 내가 직업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있어서 으쌰으쌰 해보자 해보자 잘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진 뭔가 놀러가거나 여행 가는 의미는 아니고 이를 위한 단합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워크샵이라고 합시다 워크샵은 May have ended 끝나 또는 끝내줬다 또는 끝내줬다 왔다 without any noteworthy changes noteworthy는 주목할 만한 이란 뜻이니까 어떠한 주목할 만한 changes 변화 없이 이래 되죠 맞죠? 워크샵이 별거 없이 끝났어요 이런 얘기네요 다음 311번 cd sunday 제발 내가 몇 번 얘기하는데 cd sunday ss 대문자 적혀있다고 꼭 내가 고유명사 취급하라고 했었죠 대명사가 나왔는데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cd sunday 해가지고 뭐 cd 뭐 뭐 씨앗이 있는 일요일 물론 그 뭔가 행사 이름 맞지 직역을 하면 근데 그냥 cd sunday라고 하면 돼요 이거 공식 명칭이잖아 ss 해가지고 이 cd sunday는 is a seed exchange event 씨앗을 교환하는 이벤트이다 라고 되어있죠 대신 나왔네요 질문 대답해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뭐라고 했다 꾸며주는 애다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 했다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맞죠? cd sunday는 씨앗을 교환하는 행사이다 그 행사가 뭐냐면 has taken 자 여기서 taken place가 함께 발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take place 그래서 발생 해왔던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러면 뭐 이벤트니까 발생이라고 하면 좀 너무 투박하고 좀 개최되거나 뭐 열리거나 이런 의미가 더 좋겠죠 개최되어왔던 every year 해서 매년 since 2002년부터 이렇게 되어있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312번 볼게요 I have heard 나는 들어 왔죠 wonderful things 어떤 놀라운 것들을 about your company 너의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would love 좋아할 것이다 to join 참여하는 것을 네 팀에 배고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313번 2 years 2년이 have passed 지나 왔어요 since I came 내가 온 뒤로 한국에 하지만 I have never been to 부산 자 요거 체크합시다 have been 나왔고 never 사이에 껴들어가서 마치 나는 가졌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된다 두 번째 being이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뭐 있는지 보라고 했는데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부산이라고 장소가 나왔잖아 그럼 요건 해석을 어떻게 한다 간 적이 있다 가봤다 라고 해서 가라고 했었죠 나는 부산에 어쩌고 어쩌고 나는 절대로 가보지 않았다 부산에 끝 알겠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have been 또는 had been이 나오고 나서 뒤에 장소 표현이 왔는데 음 어 이러고 있질 않길 바래요 알겠죠? 다음 313번에 that is because 에서 요거 봅시다 별거 that is because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that is 해석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that is because 는 뭐냐면 보통 그 앞에 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결과 일어나고 난 뒤에 결과나 상황을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 뭐 요 앞에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고는 뭐가 누구 어떤 차가 신호를 안 지키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유를 설명해주는 문장이에요 또는 원인을 설명해주는 문장이고 그래서 이 that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의 그것이지 맞죠? 다시 해석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vision 시력이 has not developed 발전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죠 enough 충분히 to focus on 집중하기에 어디에? 그 스크린의 화면에 이렇게 되어있죠 딱 봐도 이 앞에 문장은 뭐로 추론될 수 있는지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흐름삼인 문제나 글의 순서를 알아야 될 때 이런 문구 나오면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 문장 앞에는 어떤 내용이 와야 됩니까? 아이들의 시력이 나빠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력이 아직 다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얘가 나오지 그런 것들도 이 해석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센스 있게 찾아넣느냐 아니면 센스 없게 놓치겠느냐 이렇게 넘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만큼 해석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 315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된 나왔는데 앞에 명사 없죠 명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죠 이것은 의미합니다 그것의 밀도가 has been decreasing 빈 다음에 ing네요 해오는 중이다 그것의 밀도가 감소해오는 중이라는 것을 so 그래서 the fish experiences and 됐는데 여기서 더 피쉬가 주어겠죠 물고기는 경험을 합니다 더 큰 rising force 올라가는 힘을 맞죠? 부력인가 봐요 맞죠? 다음 얘는 사실 문장은 아니에요 봅시다 그 눈의 활동은 대신 나왔네요 앞에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actions라고 그러면 이 actions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니까 해석도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그 활동이 뭐냐면 뭐 뭐 하는 이렇게 되겠죠 맞죠? 다시 우리의 눈의 활동 그 활동이 뭐냐면 발전해왔던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뇌를 보는 것 자 from 전치사 뒤에 int 왔으니까 동명사죠 보는 것으로부터 undesirable images 바람직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근데 쌤 아 이거 문장이 아니네요 왜? actions 다음에 그럼 동사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이건 문장은 아닙니다 다음 arsonist entered the area he should have been guarding 어쩌저쩌 started the fire 되어 있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arsonist entered 있는데 arsonist 는 방화범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왔겠지만 방화범부는 들어갔다 그 지역에 근데 볼게요 he should have been guarding 해서 주어동사 다시 나오지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한번 설명했던 건데 주어동사 나왔어요 맞죠? 이건 인정 근데 주어동사가 한 번 더 나왔어 이러면 안 되죠 맞죠? 왜? 접속사 없으면 주어동사 두 개 이상 못 써 규칙이고 룰이잖아 근데 그것을 어기고 썼단 말이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접속사가 있는데 생략됐다 어디에? 두 번째 주어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 사실 arsonist 방화범들은 들어갔다 그 지역에 근데 여기 접속사가 여기 있는 거지 앞에 명사 있죠 꾸며주는 내내 그러면 접속사는 형용사절 접속사처럼 해석해줍니다 그 지역이 뭐냐면 그가 should have been guarding guard는 보호하다니까 been 다음에 ing 해오는 중이다 보호해오는 중이어야만 했던 그리고 문자 끝났습니다 여기서 arsonist 방화범은 started 시작을 했습니다 뭐를? 부 끝 맞죠? 이 start는 여기랑 연결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왔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 have been guarding 했으면 started면 have been started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시작되어 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started는 뭐랑? entered랑 연결되는 겁니다 방화범은 들어갔고 방화범은 시작했다 이거 무슨 구조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병렬 구조라고 했죠 체크 꼭 해놓으세요 다음 a person 어떤 사람은 후 나왔네요 앞에 사람 명사 있네요 어떻게 해석해준다 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has learned 배워왔던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식들을 to handle ways라고 명사 나왔죠? 투부정사 문장 맨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 그 앞에 뭐 있는지 보라 했는데 명사 나왔잖아 그건 뭐야 다루는 anger 분노를 맞죠? 그 사람은 is more competent 해서 더욱더 능력이 있다 그리고 confident 자신감이 있다 이래야 되죠 맞죠? 이 문장은 후에다가 투부정사까지 들어가고 현재 완료까지 들어가서 배운 거 총출동했어요 다음 볼게요 319 security guard 보안 guard 우리 요원이라고 합시다 배우 보안요원이라고 하잖아 보통 한글로 지키는 사람 보안요원은 근데 자 후가 나왔죠 사람 나왔고요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그 보안요원이 누구냐면 had worked 일해왔었던 for the company 그 회사를 위해서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looking 룩 여기서 룩이라고 동사가 후 나오고 나서 동사 나왔고 그 다음 동사 나왔으니까 끝났죠 보안요원은 룩 이즈 보우 스트레잇 해서 봤다 뭐를 그의 사장 그의 대장을 스트레잇 곧바로 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빡 쳐다본 거죠 이렇게 왔죠 그걸 얘기하는 보시고 다음 320번에 why my prior experience 나의 이전의 경험이 자 여기서 잠깐 why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보통 주로 뭐뭐 동안에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누가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뭐뭐 한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뭐가 맞는지 봅시다 나의 이전의 경험이 has been in retail 돼 있는데 retail 뜻이 뭡니까? 우리 뭐 찾아봤으면 알겠지만 도매 또는 소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도소매 말고 그냥 소매로 갑시다 나의 이전의 경험이 장소표현에는 인이 나왔잖아 어디에잖아 맞지? 이건 장소표현이거든 이 소매하는 것 소매상 하는 것에 있어 왔대 자 이거 진짜 영어식 표현이에요 나의 경험이 소매상 하는 경험에 있어 왔다는 것은 내가 그걸 경험해 왔다는 의미를 이렇게 영어식으로 쓴 거죠 우리는 직역을 하면서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식 표현을 많이 접해보면서 다시 내 이전의 경험이 있어 왔기 때문에 소매 쪽에서 그런 반면에 나는 항상 have랑 wanted 사이에 always 가는 거 항상 주의를 했죠 나는 가졌다 아닙니다 나는 항상 원해왔다 옮기는 것을 in the direction 그 방향으로 음식 판매 이거 아까 많이 봤던 문장이죠 앞에서 예문에서 봤던 다음 My volunteer experience 나의 자원봉사 경험은 has a load 허용 해왔다 내가 to work 일하도록 with the people 사람들이랑 from all walks of life 모든 걸어가는 것으로부터 내 삶에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how much they appreciate 자 이거 관접 의문이죠 보통은 강조하는 부분이죠 how much 얼마나 많이 그들이 appreciate 감사해 하는지를 너의 회사의 contribution 기여한 것에다가 to the local charity 지역 자선 단체에 이렇게 있죠 다 하나만 어려웠지 우리는 얘만 여기만 포인트였죠 맞죠 다 하나만 어려웠지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요거 how much they appreciate your company's contributions 요 부분이 우리 어떤 부분 얼마나 많이 그들이 감사해하는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해석해 주는 것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다음 we have been asked 이거 많이 봤던 거죠 예문에 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요청을 받아왔다 by some of the residents 몇몇의 거주민들에 의해서 here 여기에 to see 보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뭐하는 것을 improve 개선하는 것을 그들의 능력을 to get around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 마을을 독립적으로 라고 되어있죠 단 하나만 어려웠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363번 Elvis had read 레드죠 이거 pp read의 pp 형태니까 Elvis는 읽어왔다 읽어왔었다 about the tiny house movement 작은 집 movement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movement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운동 뭐 인권 운동 이런 운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Elvis는 읽어왔다 작은 집 운동에 대해서 근데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왔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위치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할 땐 앞에 movement 운동이 나오니까 명사 나오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줍니까 그 운동이 뭐냐면 이 말이죠 꾸며주는 영영사들 접사라고 생각하고 물론 관계부사처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 운동이 뭐냐면 사람들이 construct 건설하는 집을 맞죠 근데 measuring 돼있는데 측정하는 거죠 500 square feet 돼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 평방 미터 또는 평방 피트에서 평이에요 평 그러니까 뭐 20평 30평 할 때 그 평 편 이상 그냥 500평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은 아니지만 500평을 or fewer 5도는 더 적게 맞죠 그리고 believe 뭐 했다 믿는 믿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심표 찍었죠 근데 이 앞에 심표 찍었으니까 심표 심표 사이에 in 위치가 들어간 것이지 여기서 end는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주어 Elvis입니다 그래서 had read 해서 believe가 연결되는 거니까 had believe 믿어왔었다 믿어왔었다 그가 가지고 있다고 the construction know-how 건설 노하우를 맞죠 to build 짓기 위해서 similar structure 비슷한 구조를 for smoky smoky 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되죠 맞죠 해석이 이 문장 겁나 긴 걸로 가져와 봤는데 틈틈이 우리 어휘에서만 좀 헷갈리는 걸 제외하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병력을 보죠 짜증 났죠 다음 so 그래서 though는 비록 it 그것이 has been proved에서 hasn't니까 prove 입증하다에서 입증 되다겠죠 been 다음에 pp니까 입증되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evolution 진화는 is the best theory the best 최고의 이론이다 이론이라는 명사다 몇몇 나왔으니까 꾸며주는 혁명사죠 접사 바로 그 이론이 뭐냐면 we have to explain 우리가 설명을 해야만 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장이 좀 단어가 짜증 났어요 다음 with the funds 어떤 기금과 함께 근데 기금이라고 한 거 다음에 he has raised 해서 주어동사가 나왔어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보면 주어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게 문장의 기틀인데 with the funds 라고 해서 이거부터 나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즉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겁니다 with the funds 기금과 함께 그 기금이 뭐냐면 여기 생각된 거죠 he had raised 그가 모아왔던 모아왔었던 맞죠 그가 모아왔던 그 기금과 함께 he is building several more houses 돼 있는데 그는 이거 이제 생각된 거죠 그는 he is building 진행형이죠 짓는 중이다 여러 개 더 많은 집들을 포함하면서 원 하나를 for a homeless elderly woman 집이 없는 나이 많은 여성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걔를 위해서 뒤에는 별거 없었는데 여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음 city of 돼 있는데 독일에 있는 이 도시 맞죠 이 도시는 has been successful been 다음에 ing입니까? 아니죠 pp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has been successful 성공적 원래 has been 성공적이다 였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is 이었으면 맞죠 근데 그게 현재 완료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 성공적이여 왔다 이래요 인 어플라인 어플라인은 적용하다 지원하다 인데 여기서 ing 붙었는데 앞에 정치사가 있네요 정치사 있으니까 동명사죠 적용하는 것에서 sustainable 지속가능한 transport policies 어떤 운송 정책을 이라고 있죠 그 정책이라는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 대신 나왔잖아 그러면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사니까 그 정책이 뭐냐면 may influence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car oriented 자 이거 딱 대기 있습니다 car oriented 차 중심의 나라들에게 around the world 세계 전역에 내용이 좀 빡세 보이지만 요게 핵심이었어요 has been successful을 성공적이여 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during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 The number 숫자는 bicycle trip 해서 자전거 여행 맞죠 이 숫자는 has tripled 세 배가 됐다 아니라 세 배가 되어 왔다 그때부터 쭉 맞죠 travel 여행은 by public transport 대중 교통에 의한 맞죠 그 여행은 has doubled 똑같이 현재 관련죠 두 배가 되어 왔다 그리고 the proportion 비율은 of journey 여정 또는 여행을 비율은 뭐에 의해서 by automobile 자동차에 의해서 그것은 has declined 감소해 왔다 from 38%에서 32%로 되겠죠 우리 마치 우리 도표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맞죠 다음 theory 이론은 진화의 맞죠 assemble이 뭐냐면 모두죠 assemble 근데 has assemble 하니까는 모아 왔다 모아 왔다 거대한 양의 convincing data 확신시키고 납득시키는 데이터를 맞죠 모아 하고 있는 probing 입증하고 있는 원래 원형이 probo입니다 원래 probo인데 우리 아직 정확하게 숙지가 안됐겠지만 현재 분사가 나온 거죠 맞죠 입증시키는 뭐를 that 대답의 명사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죠 뭐를 but other competing theories 다른 경쟁하고 있는 이론들이 are false 거짓이라는 것을 맞죠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많이 나왔고 328번은 진짜 표쳐놓으세요 진짜 어려워요 빡세고 왜 빡세냐 첫 번째 여기서부터 좀 어색해요 has assemble 두 번째는 어디서 convincing data 동명사 아닙니다 convincing data가 하나의 묶음이고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probing 여기서 이것도 현재 문제로 쓰인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고난도의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over the last three decades 지난 30년 동안이죠 지난 30년 동안 transport policies 교통 운송 정책은 여기 도시에서 have encouraged 진진해 왔다 더욱 더 많은 walking 걷기를 그리고 cycling 자전거 타기를 그리고 use 사용을 대중교통에 이렇게 되겠죠 해왔다 다음 motorization rates에서 motorization에서 우리는 motor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motor cycle motor잖아요 motor 웽웽 돌아가는 motor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력 또는 이동 또는 운송 또는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motorization에서 i-zation 특히 i-z i-z 리얼라이즈 맞죠 capitalize motorize 이렇게 eyes로 쓰는 것은 뭐 어떠어떠하게 만드는 거예요 realize 마찬가지예요 real이 뜻이면 안 돼요 우리 real이라잖아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처럼 만드는 거니까 현실화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ealize도 마찬가지고 eyes는 뭐뭐하게 하는 건데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 근데 j-zion 붙으면 명사거든 움직이게 하는 것 사람들 아니면 물건을 뭐든 anything 움직이게 하는 것 뭐냐면 기동성입니다 맞죠 또는 움직이는 이동성 이런 거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기동성 또는 이동성 rates 비율은 have stayed 머물러 왔다 the same 똑같이 그리고 carbon dioxide emission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from transport 운송수단으로부터 그 배출량은 have fallen 떨어져 왔다 맞죠 despite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비록 강한 경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맞죠 까다로웠어요 넘어갑시다 have you and your friend ever been 돼있는데 짜증나죠 이거 해석 제대로 한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사실 볼게요 왜 그러냐면 물음표가 있는 묻는 문장이기 때문에 어순이 좀 뒤바뀌었거든 그래서 낯설죠 원래 뭐냐 뭐예요 원래 문장은 you and your friend have you ever been to a museum 이렇게 돼있었겠죠 근데 묻는 문장이라서 어순이 의무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원래 원형에서는 have been to a museum인데 been 나오고 뒤에 장소 나왔어 그러면 가봤다 가본적 있다라 했지 그러면 너랑 너의 친구는 가본적이 있냐 이말이죠 우리 박물관에 함께 이말이죠 근데 뒤에 looked가 나왔어 생각 잘해야지 얘는 연결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have ever have looked 했으면 될까 안될까 가능합니다 왜 looked tp잖아 맞지 뒤에도 쓱 봐봐 뒤에도 보니까 had 얘도 pp잖아 맞지 어떻게 되는 거야 봐본적 있냐 이말이죠 봐왔냐 동같은 그림을 그리고 had 가져왔냐 have had 내가 당황하지 말라 했죠 가져왔냐 다른 리액션 반응을 그 그림에다가 이래야 되죠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별표 쳐 넣으세요 병렬구조입니다 특히 무슨 병렬구조 완료시제가 여러가지 주어를 하나로 두고 여러가지로 나오는 병렬구조죠 짜증나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될 때는 해석할 때 항상 꼼꼼해야 됩니다 알겠죠 대충 넘어갔으면 여기서 틀렸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했을 거야 뭐 봤다 뭐 이렇게 됐겠죠 좀 이상하게 I had been guilty of responding 나는 guilty가 뜻이 뭐냐면 죄책감이 있다 또는 죄가 있는 이런 뜻이 가집니다 I had been guilty 나는 죄책감이 있다는 I was guilty 맞죠 근데 I had been guilty 했으면 빈 다음에 ing도 아니고 bp다 아니야 나는 죄책감이 있어 왔다가 나는 죄책감이 있어 왔다 over responding 반응하는 것에 너무 빨리 사람들한테 성질이 급했나봐 그래서 참 죄책감이 들었나봐 on email in particular 특히 email에서 특히 in a harsh tone harsh 성급한 톤으로 그 성급한 톤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대신 나왔잖아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주는데 그 톤이 그 성급한 톤이라는 게 뭐냐면 only made 오직 만들었던 things 어떤 것들을 worse 더 나쁘게 성질 급해서 참 죄책감 느낀다 이 소리 하는 거죠 332번에서 맞죠? 333번 보겠습니다 I have had 당황하지 마시고 가지다의 pp 형태다 나는 가져왔다 뭐를? 기쁨을 of coaching 코치하는 것에 Ashley라는 사람을 in soccer 축구에서 3년 동안 그리고 instructing 돼 있는데 잘 생각해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겠죠 엔드니까 같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여기있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준다? 똑같이 해석해준다 코치하는 것에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가르치는 것의 그녀를 in Spanish 스페인어에서 during her freshman year 그녀의 1학년 동안 of high school 고등학교에 이래 되죠 맞죠? 문장 길었지만 병렬구조만 잘 알았다면 잘 됐을 거고 여기서부터 안 됐을 거예요 잘 병렬구조를 신경 안 쓴 학생이라면 맞죠? 다음 334 많은 조슈아 나무들은 have been dug dig가 원형입니다 파다죠 파다 근데 빈 다음에 피피가 왔네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수동의 의미죠 파져왔다 많은 조슈아 나무들이 파져왔어요 to be planted 심기기 위해서입니다 심기기 위해서면 to plant였겠지 to be planted 라는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는 숨기기 위해서 다음 파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부분입니다 여기는 in urban area 도시지역 비록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었죠 비록 매우 낮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맞죠? when removed 제거되고 and planted 심겨졌을 때 in other places 다른 장소에서 이래죠 이 문장은 까다로웠으나 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부분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분까지는 맞췄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to be planted 여기서부터 당황할 수는 있었겠지 뭐지? 싶었을 수도 있겠죠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인데 이거는 파트 8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음 335번 I have had the pleasure 나는 똑같죠 나는 가져왔다 어쩌었죠 335번은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333번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오타예요 넘어가겠습니다 336번 만약 you have been running 달리다에 been running been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진행형이지 해오는 중이다 만약 네가 달려오는 중이라면 for 20 minutes 20분 동안 그리고 너가 perceive 했다면 인지했다면 그것을 to be only 13분 그러니까 오직 13분 인 것 쓰러 들죠 그러니까 20분 달렸는데 그게 13분인 줄만 알면 you are more likely to 자 이거 체크합시다 are likely to 거기다 more 그냥 뿌렸죠 더욱더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너는 보는 아니 미안 have seven 해서 have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더욱더 가지는 경향이 있다 seven more minutes 7분 더 를 에너지에 라고 했죠 다음 보겠습니다 337번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볼게요 the people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who had made 안 들어 왔었던 맞죠 현재와 알려 아니 과거 알려줘 their selections 그들의 선택지들을 연구 모음에 세트 우리 세트라고 합시다 연구 세트에 after less conscious examination 더 낮은 conscious 의식적인 examination 조사 를 말이죠 근데 제가 볼게 더 적은 의식적인 조사 후에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아직 who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아까 형용사절 접사 who가 나왔고 그 안에 동사 head made 나왔잖아 이 후 접속사는 내가 파트 4에서 설명했었지만 언제 끝난다 했어요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언제 돌아온다고 했냐면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 라고 했어요 다음 동사는 여기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는 계속 아직 후절인 거야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면 만들어 왔던 그들의 선택을 연구 세트들의 그 더 적은 의식적인 그니까 덜 인식적인 또는 덜 의식적인 조사 후에 이랬던 사람들은 we're happier 더 행복했대 than those who 앞에 those 있으면 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my maid 만들었던 그들의 구매를 after a lot of careful examination 더욱더 신중한 조사 후에 아 더 신중한 조사라고 했으니까 less conscious examination은 좀 덜 조사한 거죠 적게 대충 조사한 거지 맞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상당히 사람 후 사람 후 그러니까 형용사절 접속사 때문에 문장이 길어져서 빡센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 썼다? 완료 지제도 같이 써줬다 맞죠? 이런 식으로 쓱 묻어나가는 거니까 항상 체크하십시오 알겠죠? 체크 다음 when the staff 그 직원이 return 돌아갔을 때 일하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after the vacation 그 휴가 후에 어제 맞지? 돌아갔을 때 데일런 그들은 배웠습니다 뭐를 된 나왔네요 근데 잘 생각해봅시다 앞에 명사는 없죠 얘는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배웠습니다 뭐를 two of their colleagues에서 두 명은 그들의 동료들 중에 그 두 명은 had been fired 빛 나왔고 뒤에 pp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빈 다음에 pp가 나왔다는 소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 fire 하면 you fire 해서 자르다잖아 맞지? 그래서 잘렸다죠 잘려왔다죠 다시 그들은 배웠다 두 명이 그들의 동료들 중에 잘려왔었다는 것을 이렇게 되죠 됐죠? 여기까지가 part 7인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part 7에서의 해석은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빈이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이 뒤에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빈 다음에 ing 두 번째는 빈 다음에 pp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었어요? 빈 다음에 장소표 이럴 때마다 각각 해석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계속 나왔던 건 뭐냐면 빈 다음에 이 세 개 말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었어요 successful 이런 것들이 있나? 맞죠? 그러니까 성공적 이어왔다 뭐 해왔다 뭐 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때가 다 여러분들은 뭘 주의해야 되냐 원래 시제였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it is rainy 그것은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네 라고 해석했었던 그 문장을 단순히 뭐라고 해왔다라고 하는 시간 순서에 완료 시제만 끼웠을 뿐 내용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뭔가 완전 비 바뀐 내용이나 완전 바뀐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형으로 해석을 어떻게 했었는데 그게 완료 시제로 해온 개념이 된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 시제가 섞여 있는 또는 융합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세 개밖에 안 돼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꼭 좀 외워놨으면 좋겠고 이 세 개를 외워놓은 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배우게 될 파트 8 파트 8에서 소동태 파트에서 다시 볼 겁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숙제해 놓고 해석 틀린 것들 체크 잘 해놓고 다시 고치길 바라요 알겠죠? 숙제는 카톡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끝